자 여러분 이달은 빨리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저는 이거 지난번에 오늘 발전호연의 조회 시간에 누구지? 박일조 팀장님께서 옛날에 회장님이 우리가 뷰티 대회를 하려고 막 해갖고 대관료까지 다 냈었다고 그러셔요. 근데 그게 코로나인가 이거 때문에 무산됐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실을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안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는 회장님이 그거를 무마시킨 걸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대회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말로만 뿜어놓고 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막 대회를 크게 우리가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다 그런 대회 같은 게 다 무산이 된 거를 아 네네. 네. 근데 대관료까지 우리는 다 냈다고 하시네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럼요. 그리고 안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네요. 여러분 아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뷰티 대회와 그 다음에 뷰티 협회가 왜 중요한가를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금방 우리 스토리북에 보면 한방 화장품의 창시자가 누구죠? 회장님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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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김성영 회장님이시고 또 세계 최초로 이너케어 전문회사로 또 마찬가지로 창업주 회장님이 샴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저 역시도 창업주 회장님의 어떤 정신세계를 그대로 섬기고 또 마찬가지로 발전시키고 또 가치를 창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창업주 회장님의 그 유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K뷰티를 또 전세계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 창업주 회장님이 한방 화장품 이 창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홍보를 잘 할 것인가 해서 제일 처음에 제가 백옥생이 다시 의견할 때 왁스를 제가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한방 왁스를 개발한 이유가 자 소비자들한테는 창업주 회장님의 샴스라든지 한방 화장품으로 이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을 사용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는 헤어, 피부, 네일, 반영구처럼 이 전문가 시장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 시장이 소비자 시장보다 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왁스를 개발해서 피부샵의 원장님들한테 이것을 알리면 죄송합니다. 백옥생의 어떤 브랜드를 더욱 더 많이 알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왁스를 피부샵에 전달하고 또 쉽게 말하면 피부 국가자격증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과제가 왁싱입니다. 왁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 친구들이 기술을 가지고 샵을 원장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는 국제 뷰티 대회를 해서 백옥생에서 주관을 해서 정말 이제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에서 어릴 때부터 백옥생에 대한 브랜드를 알리고 그 친구들 중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수상한 친구들한테 제일 처음에 제가 어떤 베네핏을 제공하려고 했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총상금 5천만 원에 장억금 그러니까 장억금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제가 2024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이제는 백옥생에서 완벽하게 주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국제 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제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어제 10월 27일이 어제입니다. 이게. 어제 휴먼 올림픽에서 뷰티 대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6일 날 전자제를 했죠. 여기에 보시면 후원사가 누가 돼 있습니까? 음. 여기 보시면 백옥생 코리아가 나와 있죠. 네. 비오에서 코리아가 이게 그 아카데미 법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오에서 코리아가 지금 현재 후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주관사와 주체가 이제는 백옥생이 돼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젊은 친구들을 후원하고 양성했을 때 그 친구들이 이제 뛰어난 기술로 대상을 받았을 때는 백옥생에서 시합을 오픈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50%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원장님들이 경연을 해서 대상을 받으신 분은 저희들 상품권을 그 원장님들한테 대상의 상품으로 드린다 그러면 6개월이든 1년 동안 계속 저희들 제품을 뭐다 소비할 수 있게끔 제가 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 프로모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백옥생에서 주최하는 이 뷰티 대표 대회를 통해서 정말 어린 친구들 인재를 양성하자 해서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발대식에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유능한 원장님들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박사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가지고 성대하게 최대 시작했고 여기 보시면 우리 아카데미 대표 이미영 대표도 그 당시에 모든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조직을 만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회장님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발전회의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의 사람은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잘 살게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 보세요. 어떤가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터널 같은 암흑 속에서 앞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렇죠. 앞이 안 보여요. 걔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이런 모든 거는 방편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마지막 교육은 인성교육이 끝이에요. 인류 평화고. 그렇죠. 인류가 평화로워지고 인류가 세계 평화가 되려면 모두가 빈민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으려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다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아카데미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또 길러내서 이때 대회까지 가면 네. 네.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 얼마나 멘토가 돼서 전 세계를 이렇게 할까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를 그 세미 깊은 물로 세계를 먹이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또 마저 아시아권에 있는 이제 쉽게 말해서 기능인들을 네. 또 대회를 통해서 양성해서 여기 나와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양성해서 여기에도 보면 몽골, 베트남, 또 태국 이런 아시아권에 있는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격려를 해서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대상을 받았을 때 그 나라의 뭐다? 샵을 지원해주는 우리가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마찬가지로 기술을 가진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대회를 통해서 인정받았을 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양성한다 그러면 K-뷰티 대표 브랜드로서 백옥생을 더욱더 뭐다? 소비자와 이 미용인들 쉽게 말하면 기능인들 시장에 충분히 우리는 뭐다? 백옥생을 알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현재 제조회사에서 아카데미와 대회를 명확하게 시스템화해서 진행하는 회사가 또 대한민국의 최초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세 개에도 없죠. 그렇죠. 지금 현재 대회까지 완벽하게 진행하는 회사는 세계에서 백옥생 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백옥생은 늘 앞서가요. 몇 십 년을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회장님, 선배 회장님도 그러셨고 네네. 앞서간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백옥생은 그 이너케어도 그 샴스도 네. 그 오래전에 아무도 상상을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상상도 못하거든요. 네. 근데 또 그때 드라마에 명랑 수녀 선공기가 선공기. 그거에 그 뭐죠 그 전체를 다 뭐 한 거라고 그러죠. 제작 지원을. 제작 지원부터 해서 그 다음에 장소까지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세계 최초가 아니 우리나라 최초인가요. 그렇죠. 한국의 최초. 한국의 최초. 네. 왜냐하면 드라마를 지원해서 이제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때도 먹을 수 있는 화장품의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백옥생의 스토리를 그대로 당겨져 있는 드라마가 명랑 소녀 선공기입니다. 그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창업주 회장님의 마인드를 알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시초가 돼서 지금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그죠. 지금은 드라마 제작할 때 지금은 기업들한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이번에도 제가 저한테 그런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제는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이제는 기업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는 대세가 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조회사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이 대회까지 이렇게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되는 것을 우리가 K-뷰티를 시스템화 만드는 겁니다. 즉, K-POP을 시스템화 만들듯이 지금 현재 K-뷰티를 제가 시스템화 만들려고 하는 전초적인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젊은이들이 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기능만이 아니라 네. 인성도 되고 그럼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저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지? 그 바이오셀. 아 네네네. 네. 이 바이오셀 같은 거 보니까요. 네네네.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인체 제대열 줄기 배양액 36 사퓰리 컴파운드K 바이오케어 이런거 PH4 네. 이런 걸 어저께 저는 들었어요. 어저께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젊은 말은 모르잖아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진짜 이 피부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인어 케어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다 공부가 된다면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멘토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제품이 있어서는 세계 최초고 정말 명확하고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문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역시 백옥생이 만든 제품은 탁월하다고 검증이 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 분은 교수님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니까 이것만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내가 써봐야 되고 이걸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이오셀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죠. 저희는 써봐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을 도대체 알 수가 있나요? 사포닌은 어디서 듣긴 했지만 이게 사포닌이 하는 역할이에요. 엄청 크다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포닌이 항암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게 독소인가 몸에 있는 저기를 다 배출해버리는 거예요. 내 맛은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쉽게 말하면 이 바이오셀이 살아 있어야만이 이 자체적으로 뭐다? 이 친구들이 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살아있다는 뜻을 이야기했는 거죠. 저는 음이올이라는 것도 처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 들면서 그냥 의미 없는 이렇게 좋대. 이렇게 좋대 정도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 분이 강의를 하면 아카데미를 하면 제일 먼저 제가 수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이야 역시 우리가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네. 정말 최고가 아니면 안 만들어야 돼 있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어제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알고 이너케어 관리를 하고 샵에서 네. 맞습니다. 이렇다면 정말 얼마나 똑똑해 보이겠어요. 가서 pH 4는 말이야 이래 가면서 설명하고 컴파우드케인은 이렇고 해가면서 설명하면 얼마나 전문가적인 그래서 그 아카데미의 강의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서삼숙 우리 교수님이 지금 현재 이너케어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아카데미가 발촉이 됩니다. 그러게요. 제일 먼저 제가 신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하나 제품이 나오면서 검증이 된 제품은 거기에 맞는 시스템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회를 준비한다고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회장님이 대회 준비하고 막 이럴다고 그럴 때도 그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뭐가 맞춰지냐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아 제조회사에서 아카데미를 하고 거기서 대회까지 하고 그러면 지원이 된다. 이거를 그렇게 빨리 아셨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아 네네. 앞서가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아무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들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유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행동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저는 받아들였고 저는 그것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고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세부적인 거는 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게 맞습니다. 됐나요 이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베트남에도 아카데미 진출과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리핀 민다노 다바오까지 아카데미를 지금 현재 협력해서 이제는 또 이 친구들한테 우리 뷰티 기술까지도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3위일체가 되어줘야만이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을 보는 우리 백옥생 가족 여러분들이 아! 백옥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한방화장품의 효시라는 브랜드와 이너키어 세계 최초의 전문회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러한 이미지가 완벽한 회사에서 우리 아카데미가 진행이 되고 그 아카데미가 진행되어 있는 이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정말 대회를 통해서 그 기술을 인정받았을 때 또 우리가 지원해서 지경점을 만들어 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K-뷰티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백옥생이 전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를 지금 다시 이지백시키고 전세계로 나가야 될 반듯한 이유는 우리 회장님은 선대회장님도 그렇고 삼양라면 회장님처럼 상립 창업자 장업자 그분처럼 무엇인가 불편하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지 그걸로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봉사를 갔어요. 봉사를 갔어요. 내가 이 봉사를 갔는데 감 따러 왔어요. 근데 감을 따주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감을 따갖고 얼마나 갖고 올까가 그거를 간다면 주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주객이 바뀌면 절대로 힘들어가지고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봉사단들은 그저 그냥 맞습니다. 그저 여기 따주는 데만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수학에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항상 뭐가 먼저 생각해야 될지가 우리가 판매 잘 팔고 그런 장사꾼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런 젊은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주고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키워낼까를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보이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것은 뭐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파는 것은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잘 팔리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잘 팔리게끔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가치와 스토리와 정말 이념과 문화를 전달해야만이 이것은 자연적으로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김 선생님과 함께 이제 K-뷰티 시스템을 완성하는 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북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 29만 5천명의 구독자 여러분이 아 이제 백옥생 답네 그러겠는데요. 이걸 보고 그죠? 알겠습니다. 웬 다단계꾼? 하다가 자 이제 왜 저기 되는지 우리 백옥생을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정말 가족이 안 되고는 못 배기는 그런 일이 생겨서 10만명 부자에 꼭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